벚꽁을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철되오 도인의 삶입니다. 이분은 왜? 아라한처럼 숲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견성자는 자유자재입니다. 어디 가도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온의 세계에서 겁낼 게 뭐가 있어요? 탐진치도 정토인 줄 아시는 분이. 어느 세계에서 술을 마시건 뭐 하건 이런 논리가, 파괴의 논리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또 좋아하시면 안 되고 참나의 작용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걸 알게 되니까 스님들이 여기까지 깨달으시면 절에서만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만행을 떠나요. 벚꽁에서 견성을 하면 만행을 떠나요. 만행에서 술집 가고 그런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 가 있어도 그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지. 시장에서 또 한 번 싸움도 해봐요. 그 싸우는 순간에도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지. 자기가 실험해 보려고 나가는 게 만행입니다. 근데 공부가 설익은 분이 만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집에 가면 술맛을 알게 되고 싸우다 보면 탐진치가 극성해져서 돌아올 때쯤엔 철저한 중생이 돼서 돌아오겠죠. 만행을 떠났다 중생이 돼서. 중생성만 확인하고 돌아오죠. 근데 올바른 만행은 만행을 떠났다 돌아올 때 뭘 얻어서 와야겠어요? 절에서 수행을 못 할 걸 나가서 하는 거예요. 나가서 철저히 부딪혀보고 뭘 알아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드라는 답을 얻어야 이 양반은 제대로 만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와서 잘 마무리하고 수용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현상계 어디 가도 참나의 작용 말고 다른 게 없더라 하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럼 이분이 늘 명상에 들어있느냐? 아니에요. 홍보험 14절을 명심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잊어버리지 못해요. 뭔 짓을 해도 이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못해요. 늘 명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참나가 늘 존재한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늘 깊은 명상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깊은 명상에 들고 원하면 언제든지 들고 명상상태 안 들었다가도 자 여러분 일상에서 힘드신 게 그것 때문이죠. 명상에 들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명상에서 나왔다가 바로 가족 간에 누구랑 친구랑 직장에서 트러블 생겼을 때 힘들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드시죠. 그때 여러분 그때 막 몰라 몰라 해야지. 몰라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벚꽁도인은 뭐가 다르냐? 벚꽁도인은 늘 참나 상태니까 이런 문제 없겠지 아니에요. 그런 문제 똑같이 겪는데 벚꽁도인은 벚꽁도인이라고 어떻게 늘 명상상태에 있어요.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요. 지혜가 있어요. 이것 또한 참나 자격인 줄 알아요. 이걸 아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원하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참나를 바로 또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늘 참나 상태는 아니지만 바로 증폭시켜요.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선명해지면 선정을 언제든지 끌고 와요. 선정이 투철해지면 지혜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정혜가 양 쌍방으로 다 밝아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때 여러분 일주, 보살 견성도인이 돼. 벚꽁도인이 돼. 그러니까 막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벚꽁도인이라고 해서 보면 늘 견성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참나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깊은 명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참나 있다는 거 이미 선명한데 정신만 차리고 살아요. 정신 그냥 차리고 살아요. 정신 차리고 살면 정신 차리면 벚꽁의 지혜도 같이 따라옵니다. 선정이 지혜를 또 끌고 와요. 정신만 차리면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아요.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아니까 선정이 잘 들게 돼요. 이게 쌍으로 이게 굴러가니까 이분은 사는데 이제 또 다른 차원이 열리죠. 알아하는 상상도 못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일체를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탐진치를 내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늘 깨어있는 보리심으로 살아가는 상태. 육바라밀이 원만하진 않지만 이 정도만 살아도 확철되고 견성했다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